한 헤드헌팅 업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연말 인사의 키워드는 폭풍을 뜻하는 스톰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하고 예상치 못한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이란 건데요. 특히 기업의 별이라 불리는 임원들 역시 젊은 피로 빠르게 치워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은호 기자, 한 기업의 임원을 중역이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임원이 가장 많은 곳 어디입니까? 대체적으로 매출이 큰 기업일수록 임원 숫자도 많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매출 1위인 삼성전자 임원이 890명이었습니다. 매출 2위인 현대차와 6위인 기아차를 합친 720여 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매출 4위인 LG전자는 330여 명, 매출 8위인 SK하이닉스는 180여 명이었습니다. 반면 철강 사업이 주력인 포스코는 매출 순위 3위인데도 임원은 80명이 안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임원을 20% 이상 줄이기도 했다면서요? 네. 가장 최근에는 두산중공업이 연말 정기인사에서 임원 20%를 감원했습니다. 전체 임원 65명 중 13명에게 퇴사를 통보했는데요. 실적 부진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임원 감축으로 두산중공업 임원 수는 2016년 124명에서 3년 만에 절반 아래인 5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지난 10월 LG디스플레이는 LCD 관련 조직을 축소하면서 전체 임원의 약 25%를 감축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연말 임원 인사의 키워드가 바로 감축과 세대 교체입니다. 김 기자, 왜 올해 유독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 굉장히 이례적으로 임원 감축과 세대 교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임원 사태로 글로벌 금융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 현대차는 임원 10%를 줄이는 긴축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실적이 회복되자 임원 승진을 대폭 늘렸고 젊은 임원들을 많이 뽑아 세대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투자와 지출을 줄이고 개선되면 다시 늘리는 방식이 경영의 정석인데요. 지금은 임원을 줄여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세대 교체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계속 임원 수를 줄고 있어요. 매출의 정체가 또 큰 역할을 했어요. 실제 올 3분기까지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매출이 정체 현상이 일어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규 임원을 늘리기는 부담스러워하죠. 검증되지 않은 임원을 새로 뽑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도전일 텐데 그런 점에서 세대 교체를 통한 변화가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외환위기나 임원 사태로 인한 위기 때는 지금처럼 세대 교체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재가 사라지면 경기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불황은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 때문이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저성장기라 기존 사업 영역에서 성장 동력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기업들은 불황에서도 젊은 임원들을 뽑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과거 세대 교체는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이었다면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4차 산업혁명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앞에서 대규모 인사 개편 사례로 소개한 유통업만 해도 새로운 기술을 만나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쿠팡, 위메프, 티몬 등 국내 기업들이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출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적인 유통업체들도 생존을 위한 세대 교체를 선택한 겁니다. 자, 이 가게에서는 재벌 3, 4세의 젊은 총수들의 등장도 이런 임원 세대 교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던데 맞습니까? 네, 사업 10대 총수들은 지난해까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저마다의 색깔 내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고 혁신, 쇄신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인사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G는 40대 초반에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 순열주의 전통을 깨고 외부 인재 영입을 늘리고 신사업 투자도 확대했는데요. 또 LG가 독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내외에서 경쟁사들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총수의 경영 철학이 세대 교체를 앞당기고 있고 올해 인사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으로 치면 임원은 군사들을 이끄는 장수와도 같은 역할인데요. 김 기자, 그런 점에서 신사업의 경우 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원이 해당 사업의 리더입니다. 총수들이 모든 사업을 살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최종 결정권은 임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의 능력으로 사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그러니까 기업들이 노리고 있는 신사업은 이제 막 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임원이 만드는 4차 산업의 전략이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가 앞으로 신사업을 통해서 100년을 더 이어가려면 이번 인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입니다만 대기업의 임원이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임원에 대해서 셀러리맨의 꽃이라든가 땅 위에 서서 구름 위를 보는 거인처럼 임원을 낭만적이고 위대하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임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함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을 경험했던 조관일 경제학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임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돈을 잘 버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원이 된다는 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인 셈입니다. 연말 인사에서 어찌 될지 몰라서 내년 초 약속 잡기가 부담스럽다. 얼마 전 만난 대기업 한 임원이 쓴 웃음을 지으며 한 말입니다. 소위 한때 잘 나가던 임원이었지만 느닷없는 고백에 연민마저 느껴졌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연말 인사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 직원 100명 중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0.8명, 1명이 취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임원이 됐어도 실적을 내지 못하면 바로 짐을 쌓이는 것이 임원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몇 배나 노력해서 얻은 값지고 영예로운 자리인 만큼 마지막까지 당당한 모습이기를 응원합니다.